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점심 다 잘 드셨죠? 이제 사실은 저녁 메뉴를 이미 정하신 분이 있는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는 이제 2050년, 이제 앞으로 50년 후에 어떤 음식이 나올지 이제 미래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으세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알약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음식 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얼만큼 우리가 편리한 음식을 먹고 있을지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소형이고요. 저는 스탬푸드 대학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탬푸드 대학 내에 이제 기계공학과 밑에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스탬푸드 이제 왜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푸드를 하는데 영양학과나 뭐 어디 뭐 다른 푸드 사이언스나 그런데 속하지 않고 기계공학과에 근무한지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탬푸드 디자인 프로그램은 약 60년 전에 이제 기계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다양한 이제 디자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로봇 연구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그리고 도시 재생 연구 그리고 헬스케어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띵킹 연구 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끌고 있는 이제 푸드 디자인 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피인오프 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디스쿨이에요. 디스쿨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좀 인기가 있어서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디스쿨의 이제 오디토리움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디자인 스쿨이다 보니 이제 스튜디오 형태로 굉장히 오픈 스페이스의 디자인 스페이스도 저희가 디자인을 해가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도 디자인 사고 방식, 디자인 띵킹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뭐 의대 학생들, 철학과, 사회학과, 통계학과 이제 각종 여러 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디자인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이제 클래스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끌고 있는 랩은 스탠포드의 푸드 이노랩인데요. 저와 함께 이제 7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푸드가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사실 스탠포드에서도 푸드 학과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학제적인 그런 타픽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윤박사님께서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음악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한 15년 동안 이제 사실 바이올린을 프로페셔널하게 사실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대학교를 이제 심리학과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심리학과를 이제 사실은 예능에서 이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인문계가 잘 맞는 줄 알고 심리학과를 지원해서 갔는데 제가 사실 심리학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서 조금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공부도 사실 좀 재미가 없고 거의 좀 상담 심리학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과여가지고 갔는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계속 들어주는 것도 사실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제가 정보 시스템,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과목들을 조금 듣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과적인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제가 부전공으로 그런 공부를 하고 되게 운이 좋게 이제 시스코라는 회사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시스코가 지금 현재 구글, 애플같이 되게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정말 실리콘밸리로 바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이제 한국에 복귀해서 몇 년 이제 일하다가 제가 이제 벤즈라는 회사하고 파나소닉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이제 산호세에 있는 랩들을 거쳐서 다시 학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리콘밸리에 원래 살다 오다 보니까 학교도 거기에 있는 곳을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스탬포들이 처음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재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연극에 있는 학교에 이제 1년 동안 석사를 하면서 다시 스탬포드 다시 다음에 운 좋게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서 석사를 하고 이제 버클레에서 막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맨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 제가 이제 기계공학 그쪽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동차 쪽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또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 60여 개 이제 나라를 구경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기고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제가 박사 과정 때 이제 그 푸드 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타픽을 이제 푸드로 잡게 됩니다. 제 얘기를 약간 드렸고요. 저희 랩에서는 이제 미래 음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쪽 이제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나사 쪽에 나사의 이제 우주인 식량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우주인 한 끼 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2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네 사실 이게 한 끼 식량이 그러니까 한 끼 식이 이제 얼마나 되냐면 미국 돈으로 1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1200만 원이죠. 굉장히 비싸죠. 거기에 들어간 R&D 커스트가 다 들어간 거긴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수송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서 이제 우주까지 이제 완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 기술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커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우주인 식량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에서 어떻게 이제 수송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려 하다가 이제 2013년에 내부 그 팀을 런칭하게 됩니다. 푸드 인 스페이스 이제 우주에서 먹는 이제 그런 푸드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하고 저희하고 좀 연구를 한 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3D 프린터를 음식을 찍을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제 우주 정거장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매 끼 음식을 찍어서 우주인들한테 전달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 피자를 찍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버거를 찍게 되죠. 그래서 이제 캡슐 형태로 음식에 이제 그 음식에 그 거기다가 이제 비프도 넣고 채소 추출물도 넣고 이제 뭐 밀가루도 넣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찍 모양을 찍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구에서 이제 그 도안을 보내면 우주에서 찍고 그거를 이제 오븐에서 다시 구워서 이제 전달하는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우주인들한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가 돼서 지금 현재 가정용까지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푸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셰프들 파인 다이닝에 이제 셰프들이 굉장히 어려운 도안을 그릴 때 디저트에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림을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요. 또 이제 뭐 파스타나 초콜릿 디저트 만들 때 이제 프로토타입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에 좀 더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 이게 전자렌지 전자렌지 사이즈하고 똑같이 돼서 그걸로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는 많은 이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제주도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제 도안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도안을 똑같이 올리면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드시는 음식하고 저하고 똑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슬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푸드 스타트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래의 음식, 식당, 키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옛날에는 음식하면 제일 미국에서 파퓰러한 곳이 사실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이 이제 가장 이제 음식이 음식 문화로서는 가장 다양하고 유명하고 그랬는데 지금 슬리콘밸리가 이러한 이제 푸드 테크라는 새로운 컨셉의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 그런 분야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실험실 음식입니다. 실험실에서 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2011년도에 임파서브 푸드가 그 첫 장을 열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스탠푸드 의대에서 이제 의대 교수님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정말 이제 의대 교수님으로서 티칭하고 그 뭐 이렇게 환자 보시는 걸 하시다가 1년 연과를 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하나는 해야겠다 해서 그때 연과 때 이제 정말 보통 하시던 일하고는 관계없는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이걸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 되게 환경을 중시하시는 분이셨고요. 사실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 문제의 60%가 소, 닭, 돼지를 기르는 데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 소, 닭, 돼지에서 나오는 이제 방구, 트름, 배설물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패티는 다 채소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희가 적어놨듯이 이제 단백질은 이제 밀, 감자에서 추출하고 코코넛 오일, 콩에서 지방을 추출하고 그리고 색깔, 색깔은 이제 비트로 내고 그다음에 설탕, 곤약 등으로 이제 식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것도 계속 진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데이터 회사와 거의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2.0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음식 맛이 계속 이제 반영을, 피드백을 반영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랜트로 만든 새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글, 실제 구글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뉴 웨이브 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식당에 가보시면은 이제 여러 띔을 가진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 식당, 아시안, 그냥 미국, 일본 식당, 이거는 비건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슈임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재미난 스타트업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참치 대뱃살 되게 좋아하시죠? 참치 대뱃살이 굉장히 이제 가격도 높고 맛도 있고 사실 인기도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파퓰러한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납중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참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임산부들이 먹었을 때 이제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가장 깨끗한 참치 샘플을 일단은 추출을 하고요. 이거를 추출한 샘플을 이제 랩에 잘 보관해 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셀 배양을 통해서 이제 컬쳐드 피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플랜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셀 배양을 해서 이러한 사시미를 만들어내요. 네. 지금 현재는 이게 한 조각에 거의 한 2만 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받아야 이제 한 2년 정도 돼야지 저희가 먹을 만한 가격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서 이제 먹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만큼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게 한 천불짜리는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코딱지 만큼 줬어요. 근데 사실 임파서블 후드도 맨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때 한 3년 동안은 거의 한 18,000불 정도의 가격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고 인베스트먼트 많이 가고 제조를 많이 하면서 이게 가격이 계속 다운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금 열심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실험실에서 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바 와이너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이제 그 와인을 포도 없이 만드는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 실험실에서 만들고요.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을 만든 사람이 굉장히 이제 환경 보호주의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근처에 나파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파 와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 3, 4년 전에 이제 굉장히 심한 가뭄을 겪었어요. 근데 원래 겨울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적게 와서 이제 사실 나파 와인이 되게 가격이 높아졌고 또 산불도 여러 번 났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과연 이제 와인을 제조하는 게 환경적으로 오르냐. 그리고 이제 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포도나무를 기르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 기르는데 이제 물이 1톤 정도 들어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재미난 게 이제 와인 중에 굉장히 비싼 와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와인, 억션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인은 이제 5천불 이상, 한 병에 5천불 이상, 500만 원 이상 되는 와인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비싼 와인, 와인 드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와인들은 사실 되게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맛을 보고 싶어하고 나 한 방울이라도 먹어보고 싶어. 이제 막 맛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귀한 와인들을 한번 우리가 복제해서 와인의 민주화를 이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1992년도에 돈페리뇨, 이제 시가로 한 221불로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20불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이거는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이제 85%는 물이고요. 23%는 에탄올, 나머지 2% 가지고 이제 색감, 식감, 탄닌을 이제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돈페리뇨하고 맛이 얼만큼 다른지 이제 송울리한테 이제 해보라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또 되게 재미난 거는 이 회사에서 이제 와인을 사실 생산하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걸려요. 이제 이 물에서 이 와인을 만드는데 이제 돈페리뇨, 가짜 돈페리뇨 복제 와인을 만드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분자 위스키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토픽은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시비콘 밸리도 그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사실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이제 최저임금제는 약 한국 돈으로 18,000원입니다. 한 시간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를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 크리에이터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테슬라, 테슬라 이제 다니던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셰프 없이 다 자동으로 만드는 이제 버거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6불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6불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워낙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5불은 받아야지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이제 무인 기계를 이제 로봇을 도입해서 이제 가격을 다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이제 저희 학교 주변 돌아다니면 이런 조그마한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스탈쉽 테크놀로지라고 원래는 이제 홀랜드 회사인데 지금 이런 음식을 무인으로 이제 도구를 통해서 배달하는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게 이제 약도 배달하고 이제 여러 것들을 이제 배달하는 이제 우체부들을 이제 대치하는 이런 서비스가 될 거라기도 하고 이제 많은 거를 배달하는 지금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미래 키친인데요. 미래에는 이제 고스트 키친이 나온다고 지금 많이 지금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되는 이제 땅값 싼 곳에 가서 이제 크게 센츄럴 키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이제 모든 음식을 다 조리해서 딜리버리로 연결합니다. 그걸 저희가 고스트 키친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공유 주방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레스토랑도 고스트 레스토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픈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배달해서 중국 음식이 됐든 타해 음식이 됐든 터키 음식이 됐든 뭐든지 배달해서 그 장소만 쓰고 이제 이거는 팝업식으로 이제 장소의 그 레스토랑의 띠만 바꾸면서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의 미래 음식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큰 화두가 플랜 베이스드 푸드인데 이 사찰 음식이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 넷플릭스의 셰프 테이블에 이제 정관스님이 백양사에 계시는 정관스님이 나오셔서 이제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어요. 아 음식이 이런 식으로 조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발효 음식 이런 비건 음식들이 얼마나 이제 그 우리의 그 음식 철학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실 먹방. 이제 이제 MUKBANG 이렇게 그 위키피디아에 쳐보시면 고유명사로 아예 뜹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다 먹방이라는 그 용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먹방 채널을 아예 그냥 올리고 나는 먹방 유튜버다 이렇게 소개하고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수출한 굉장히 재미난 이제 푸드 미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음식 쪽에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여성 푸드체크 창업자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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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